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전해 주실 말씀이 심각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심각하지 않고요. 심각하다기보다는 요즘에 기사가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기사가 말라 있고 보고서가 말라 있고 뉴스나 이런 게 없죠? 대부분 다 테이퍼링이 다 빨아들여갔고요. 했다 하면 무슨 인플레이션이 있냐 없냐 우려 있다 없다에 각각 다른 입장을 얘기하는 전문가 분들의 얘기 굉장히 지루한 얘기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끝도 안 나는 얘기 그런 얘기가 많아서 요즘에 정말 기업들 기사 아니면 어떤 보고서가 거의 씨가 말라 있습니다. 정말 저도 오래 했지만 이런 시기처럼 뉴스가 없는 시기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테이퍼링 얘기 빼면 거의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테이퍼링 얘기가 자꾸 부각되고 그렇습니다.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서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는 PC를 금요일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다음 주 되면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거든요. 또 고용지표를 봐야 된다. 연준이 의원의 발언 그렇습니다. 또 오늘 또 파울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 또 봐야 된다. 딱 보면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켜보자. 그 결과를 보고 한번 결정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널로 뭐하냐 지켜보자. 그래서 다 좋은 얘기인데 그래도 할 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 기사도 좀 쏟아내고 보호사가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제 이제 끝난 것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어제는 11개 전업점에 다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올랐고요. 한 3개월 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맵을 보시면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아마존, 테슬라, 넷프리스, 넨비디아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 외에는 별다른 모습이 없었고요. 어제 그나마 많이 올라온 게 금융이 많이 올라왔고요. 금융 왼쪽 하단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엑셈모빌 같은 에너지가 많이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할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11개 업종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사 최고치 주가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지난번에 구글, 페이스북, MS가 뒤를 이어서 빅테크 기업 중에서 세 번째로 역사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UBS가 300달러 제시하는 오늘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남아있는 게 애플과 아마존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애플과 아마존만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시가총의 상위 전목들은 전부 다 한 번씩 올타임 하에는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월보험 기준으로 갖고 왔는데 MS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차트 모양이 진짜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만 기복 없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정말 훌륭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다시 한번 그 뉘앙스에 대한 인수가 일단 완료가 되면서 그러니까 인수가 가까워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에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미 USB 잘못했네 이거 USB가 아닙니다. UBS입니다. UBS.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좀 말씀드릴 건데 확진자는 고점 대비 96%가 감소한 모습입니다. 1월 달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하루에 24만 5천 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딱 1만 명 나옵니다. 1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물론 델타 변이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망제 역시 고점 대비 92%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실제 거의 다 끝난 게 아닌가 싶어서요. 더 이상 코로나 문제는 거의 기사가 안 나올 정도까지 일상으로 복귀가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다른데요. 미국은 어쨌거나 편안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만간 여행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일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재 가격이요. 럼버죠. 럼버인데 5월 초에 1700달러 찍은 다음에 정점을 찍고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얼마 안 돼서 한 달 지났네요. 한 달 만에 51.1%가 빠지면서 진짜 빠르게 반토막 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이것 때문에 빠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럼버 가격이 빠진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제재소에서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 일단은 집을 구매할 때 보통 집에 들어가는 럼버 가격 때문에 보통 집값이 3만 달러가 높아졌다는 게 일단 데이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죠. 집을 살려가는 고객들이 하락을 기다리면서 구매를 주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럼버 가격부터 내려오는 모습이 심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구리 가격들, 오스콘 모든 것들이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럼버가 많이 빠졌다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약간 내려올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미국이나 캐나다 집을 지을 때 럼버가 많이 쓰이는지 처음 알았어요. 나무? 네. 나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다 나무로 짓다고요? 네. 거의 다. 나무가 다 들어갔고. 한국이 나무가 들어갑니까? 한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은 콘크리트 집. 네. 콘크리트 집 아닙니까? 한국은 대부분 아파트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이런 목재로 지은 집인데 상당히 보온이 잘 됐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다른 어떤 기법이 있는 게 아닌가 어쨌거나 럼버가격은 반통가 났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일 가격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5일 가격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지금 뱅커어메리카가 6개월 12개월 이내 100달러 갈 거다. 이게 세 번째 주 나와 있죠. 유가가 말입니다. 물론 브랜트유 기준입니다. 그런데 100달러 간다는 건 정말 높은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회원분들이 그러면 유가 관련 ETF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아닌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이 한 분 나왔는데요. 토토이즈의 럽 턴벨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 얘기가 그런 겁니다. 지금 경제 재개 혹은 수요 급증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거기다 또 유가와 관련 그러니까 XL이라고 해서 에너지 ETF가 YTD 기준에서 3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라갔던 해가 지금 올해거든요. 무려 42%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에 그러니까 뱅크 아메리카에 100달러 간다는 말에 동의하냐고 했던 질문에 이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강세를 전망하긴 하지만 100달러는 좀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100달러 간다는 건 실제 얘기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수요가 급증하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일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환 문제라든지 실제 재고가 부족할지라도 100달러까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분은 만약에 100달러 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100달러 찍는 순간부터 너무 비싸니까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마 급속하게 빠질 거를 보기 때문에 이분 얘기는 뭐냐면 100달러는 가지 않지만 거의 한 7, 80달러 정도 해서 가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올라간다는 거에 좀 편을 던진 거니까 저도 여기 동의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엑스모빌 같은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유가 관련 ETF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왜요? 왜? 엑스모빌이 나아요? 유가 오를 땐? 그렇죠. 기업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롤업을 하지 않습니까? 롤업을 할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때 한 2014, 2015년도에 유가 관련 ETF가 거의 한 90%나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부분 3분의 1이 롤업 비용 때 녹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들은 얘기가 유가 상승에 베팅하고 싶으면 러시아 주식시장 따라가는 ETF 사면. 러시아 ETF요? 네. 그게 제일 비용 적게 들고 유가 잘 따라간다. 말씀하신 대로 유가 선물은 콘텐고일 때 자꾸. 안 되죠. 비용이 커지죠. 롤업하는 비용이 생기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유가가 롤업 될 때 언제가 백워덴이 언제가 콘텐고가 나오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그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갔는데 롤업 될 때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이제 일부 투자금이 녹아버리다 보니까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손을 보고 계시다. 대개는 쭉 계속 오를 때는 계속 콘텐고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롤업 할 때마다 세금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그런 반복적인 얘기 하다 보니까 콘텐고일 때는요.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 관련 ETF, US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엑스모빌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제가 엑스모빌을 좋아해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유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73달러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아마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70달러에서 약 8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예측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달러 얘기는 그냥 아주 정말 희망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봤더니 뱅크 아메리카는 정말 피를 튀기면서 침을 튀기면서 강조하더라고요. 100달러 간다. 100달러 간다고? 네. 간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사가 거의 도배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달러까지는 어려워 보여서 일단은 조금 낮게 잡는 게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 기사가 어제 그 얘기하면서 나온 기사를 제가 뜬 거예요. 화면을. 그 다음 일단은 여러분들 하나만 제가 주의를 드릴 건데 최근에 민주식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최근 1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한 순매수 3위에 AM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가 무려 대한민국 상위 종목 3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일단 AMC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3위까지 갈 정도까지 주식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주의를 주냐면 지금 일부 주식이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불량 밈 주식. 그러니까 밈 주식인데 불량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치 가격을 띄워놓고 계속 팔아버립니다. 이게 웬디스인데요. 이때가 이제 가격이 한 20달러 초반대였는데요. 한번 밈으로 띄워놓고 나서 계속 팔고 해서 지금은 다시 그 가격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팔아먹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밈에 띄워놓고 나서 주식을 팔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웬디스가 이렇게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로벌스 역시 급등한 다음에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 털고 그다음에 다시 회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이저라고 하는 하드웨어 업체인데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쭉 올린 다음에 쭉 빼는 그런 모습이 나갖고 보통 한 일주일 동안에 팔아먹는 그런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레딧 관련해서 올려놓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면 그때 뭔가 마음 먹고 주식을 털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조금 밈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정점이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 아마 지금부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요할 표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또 게인스탑이 주식을 엄청 팔아먹었거든요. 찍어낸 거죠. 찍어서 팔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과거처럼 해치펀드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고 주식을 털고 나오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요소 요소가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시판에 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 일단 다 털고 나와야 된다. 아니면 물린다는 기사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혹시 미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시기 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묘을 워낙 많이 얘기해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미무에 대해서 물론 미묘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또 이 프로님 말씀하셨지만 자료만 팔고 나오면 상관없죠. 그런데 지금 제가 불량하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웬디스나 지금 클로버스 같은 경우 보시면 고점이 탐모 찍고 나서 거의 한 번 기여를 안 줘요. 주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빠진 폭이 가파르고 지속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수가 아니면 한 번 타이밍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기사인데요. 사이먼 프로퍼티 아시겠지만 여주에 있는 프리미어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리치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작년 2020년도에 분기 배당이 2달러 10센트였는데요. 그다음부터 배당이 삭감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1.30에서 1.40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시 한 번 사이먼 프로퍼티가 배당주였거든요. 그런데 배당을 서서히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기대감이 만발해 있고요. 많은 분들이 다시 한 번 사볼까 하는 그런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일단은 1.30, 1.40 점점 커진다고 그러면 원래 배당이 2달러 10센트였으니까 한 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단번에 2달러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1.30, 1.40 때 내가 배당을 받고 싶다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1월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체크하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현재 주가는 131달러로 보여주고 있고요. 전 고점이 보통 한 160달러였으니까 한 20% 밑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등기 배당이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도 보통 리치 기업들이 배당을 워낙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배당이 조금만 회복해도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 솔직히 나오자마자 주가가 4.9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올해 54%의 적지 않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리치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리치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조금 들어가셔도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쌓이면 프로퍼티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보다는 전체를 만약에 매수한다고 그러면 vnq라는 게 있습니다. vnq ETF에 투자하시면 전체 리치 기업을 아우르는 거니까 한번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치를 다 산다? 네, 리치 같죠. 리치는 아쉽지만 배당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주가도 물론 지금 회복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주가 차이가 배당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모빌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엑스모빌이 3년 5년 사이에 매년 5%, 10%의 저성과자를 감안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CNBC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성과자를 감안한다는 얘기는 해고냐고 물어봤더니 해고는 아니다. 그냥 이건 해고가 아니고 성과가 없는 분들한테 어떤 권고사실 쪽으로 얘기하는 건데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같은 얘기죠. 일단은 약간의 말을 개념을 풀어 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력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이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주주분들을.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인력이 감소가 되면 회사의 지출이 감소할 것이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것은 원래 이거 없이 사전에 2022년까지 14000명의 감안계가 있었는데요. 그거가 별개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탑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30% 인력이 감안이 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이걸 감안하고 나서 배당이 다시 한 번 증가할 수 있고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주주분들은 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3.63%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이게 안타까운 기사지만 기존 주주분들한테 좋은 소식으로 전해두고 있어갖고요.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 짜렀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한 30% 어마어마한 인원들이거든요. 엑스모빌이 진행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렇게 진행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엔진 넘버원에 있었던 행동주의 투자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이살로 들어온 세 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가하라고 하고 있나 봐요.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이 물론 탄소 중립을 주장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회사 실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안을 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3프로TV도 내년까지 저희 진행자 중에 30%를 감원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중에서요? 셋 중에 하나는 한 명이 감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3명 중에 한 명은 좀 그러나 저성과자를 계속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셋 중에 하나는 내보낼 예정입니다. 교체가 아니고요? 일단 내보내고 새로 뽑아야 되는데요. 서로 본인이 쉬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누군지 셋 중에 하나 뽑아주세요. 네 저는 누군지 벌써 감이 오는데 아 그런가요? 네 감이 옵니다만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뽑아주십시오. 3% 중에 한 명을 명퇴 내지는 휴직시켜야 한다면 아니면 뭐 안식년같이 좀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름은 뭐라도 붙일 수 있는데 결국은 감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무급이겠군요. 그러면 우리 개편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개편의 바람이 저도 이제 좀 한번 그때 혹시 만약에 그런 출연진 쪽에서도 그런 좀 감원객이 있다고 그러면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법을 내보겠습니다. 출연진은 근데 원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농담이고요. 원래 그 모든 증권 방송이나 이런 매체들은 늘 개편합니다. 해야죠. 늘 개편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아주 뭐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뭐 2%는 약간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프로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묵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게임스탑이 얼마 전에 500만 줄을 팔았는데요. 이게 언제 팔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팔았대요. 이미. 그래서 일단 지금 11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거의 한 1억 2천만 1조 원 정도를 보유한 상황인데요. 평당가가 226달러에 팔았다고 하니까요. 여기 딱 선을 그었거든요. 이렇게 팔아먹었답니다. 그래서 팔아서 이걸로 팔아먹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걸 회사를 권실하게 만드는데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조금 그렇지만 하여간 어쨌거나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8%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게임스탑이 정사가 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AMC라 게임스탑이나 언제까지 주식을 팔아서 할 건지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많은 이 주식을 우리 개인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한 번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일단은 주가 올라가는 것도 희한하지만 하여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애플만 하나 볼 건데요. 애플이 지금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일단은 12% 밑에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웬만하면 차트 안 보시는 안 보는데 이건 제가 계속 보여드릴 이유는 애플은 차트를 보시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다른 내용들이고요. 애플이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무슨 실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쨌거나 뭐 약간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최근에 한 4%가 올라오면서 역사상 최고치의 8.82% 밑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달 초면 다음 달 초면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근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 애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 초면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왜냐하면 10%가 오른다고요 주가가 그렇죠. 8.82%를 뚫고 올라가서 한번 고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이거 해볼 만한 게임이냐 왜 해볼 만한 게임이냐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애플의 강세가 보통 이제 여름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가을부터. 어차피 만약에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어쨌거나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차피 한 가을쯤에 새로운 신규 아이폰에 대한 추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벤트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한번 좀 해볼 만한 게임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올라오는 확연한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클레이즈가 오늘 포드의 비중학대 목표주가는 15-17%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GM에 대해서 비중학대 목표주가 74%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드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그런데 17달러가 올라간다 그러면 거의 최고치입니다. 지금 이제 박클레이즈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매출이 반영되면 올라간다 하는 건데 지금 똑같이 양쪽 다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목표주가가 올린 거기 때문에 포드나 혹시 GM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지금도 한번 해보면 하다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포드 같은 경우에 주가 워낙 10달러 미만이었고 쌌고 실적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과거의 포드가 아니거든요. 포드나 GM도 한번 좋은 관점에서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은 테슬라보다 더 좋은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는 포드가 좀 나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포드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돼서 막 돌아다니면서 돈도 벌어오고 자율주행차가 돼서 보험도 팔고 그 안에서 카 쇼핑이겠죠. 홈쇼핑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새로운 부가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포드나 GM도 결국은 전기차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휘발유차, 경유차 없어지고 전기차가 되면 자동차 시장 자체는 그냥 그대로 아닐까요? 그대로겠죠. 그대로겠죠.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그냥 그 시장 또 나눠 먹겠죠. 물론 그 사이에 전기차 잘 만들고 하는 회사가 좀 트이긴 하겠으나 누구나 잘 만들 수 있는 전기차라면 또 비슷하게 잘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휘발유차보다는 전기차가 더 만들기 쉽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쿠쿠나 뭐 이런 데도 들어온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이유는 뭐냐. 지금이야 전기차가 대세니까 전기차를 만든다니까 프리미엄 줘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전기차가 대세가 돼서 20년 후가 되면 지금 포드나 GM이 돈 더 많이 벌까요? 이런 생각. 그렇죠. 어차피 그냥 일반 차를 팔 거를 전기차는 파는 거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돈이 더 많아지면 모르겠는데 그럴 게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본다든가 오히려 그냥 그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때 올라간다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실적에 도움이 될까 하신다 그러면 그건 또 그러네요. 제 계좌에 없어서 그냥 심술나서 한번 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맞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소프트웨어 매출을 장 매니저께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또 빗대어 갖고 실제 전기차가 팔려도 기존 차가 안 팔리고 팔리는 거니까 제가 생각해도 회사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썩 나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 올라간다면 충분히 동의하지만 매출이 올라간다. 아까 박클레이드 얘기처럼 그런 거 보면 그런 거는 한번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한번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 불러갖고 한번 그것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S&P500의 0.08% 마이너스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소폭 빠지고 있고요. 다운은 0.26% 마이너스 라스닥은 또 0.17%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서 계속 많이 올라간 게 빠지고 있고 못 간 것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냥 바통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뿐입니다. 어제는 라스닥이 제일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특별히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거의 플랫하게 움직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 중에서 게임스탑을 먼저 대표로 보겠습니다. 게임스탑의 가격을 보면 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지금 올라가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가 다시 한번 건실해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가는 건데요. 이렇게 조금 만약에 다른 기업 같았으면 주식을 더 추가 발행해서 만약에 팔았다고 그러면 보통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상당히 뭔가 이상해서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사를 보고 와서 한번 맵을 또 보겠습니다. 기사의 역시 맨 위에 있는 게 게임스탑이죠. 보시는 것처럼 500만 주를 팔았고요. 해서 11.3억 달러를 자금을 모았다 하니까요. 지금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또 지금 마이크로 비전 반대로 마이크로 비전은요. 여러분들 레이저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 비전은 오히려 지금 1억 4천만 달러의 주식을 팔아서 이게 보니까 파는 기간도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때때로 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오히려 이거는 10.8%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팔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누구는 판다 했더니 다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약간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비전도 역시 밈이 하나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 조금 순위가 낮지만 여전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하나거든요. 한번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알파벳이요. EU에서 광고 관련 독점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가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특히 이런 구글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좀 많이 규제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게 주가가 거의 안 빠집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봤자. 왜냐하면 늘상 있는 기사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의 과징을 묻냐. 얼마의 회사에 피해 가냐.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사 단계에서는 주가가 거의 안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기사를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그 파워 실적이 나왔는데요. 플러그 파워 아시죠? 플러그 파워가 어떤 기업이냐면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제가 한 몇 달 전에 얘기한 건데 플러그 파워의 재무제표가 잘못돼서요. 전부 다 싹 고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2년치를 다시 고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실적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적자가 8센트를 예상했는데요. 12센트가 나와주면 적자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매출 또한 예상치를 하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간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주가 왜 올라갈까요? EPS 역시 미스했고요. 매출 역시 미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는 올라간다고 하니까 참 희한하지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조했던 이유를 수소가 부족하고 또 그다음에 텍사스에 지난번에 추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를 들면서 실적이 나빠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나쁜 내용인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희한하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델타항공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메리카 에어라인의 모습이었죠. 지금 갑자기 여행수가 급증하면서 어제 어메리카 에어라인은 약간의 직원 부족 유지보수 인원 관련 직원이 부족해서 일단은 황금편이 취소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델타항공은 지금 1,000명의 파일럿 새로 모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최근에 아시겠지만 작년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집에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파일럿을 뽑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경제 재개에 대한 하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요. 로즈타항 모터스가 오랜만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로즈타항 모터스에서 지금 회장이죠. 안젤라 스탠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워낙 자금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한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를 구하고 있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전략적인 파트너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물주를 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주가 꽤 있을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엑스모빌에 대해서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5 내지 10%의 인력을 감안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건 해고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해고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단은 말만 약간 부드럽게 바꾼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회사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홀드에서 스티펠이 바이로 의견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회사에 대한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 내용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지금 투자금을 올렸고요. 지금 회사에 관련 주가는 2.8%가 올라간다니까 이것도 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맵인데요. 오늘 맵을 보시면 특별히 많이 빠지는 것도 특별히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안 보입니다. 밝은 색깔의 붉은색, 밝은 색깔의 녹색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다시 아마존과 페이스북과 MS 같은 기업들 시가총회 상위 종목들이 반등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이 0.52%, 56% 올라가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0.54%, 엔비디아가 0.6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던 금융주가 소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 관련 기업 쪽도 엑스모빌은 쭉 올라가고 있고요. 쉐브로는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장 초반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히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모습이니까요. 조금 더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별다른 특징주가 없네요. 오늘은.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어쨌거나. 그리고 아까 투자금이 올랐던 포드는 0.88%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클레이지에 대한 투자금 상향 소식은 조금 더 보고서를 보고 실제 어떻게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지를 역시 체크해 보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차가 팔리는 게 전기차가 더 팔리는 그냥 더 팔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도. 그러니까 어떤 다른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장은 계절이 바뀌듯이 참 그렇게 좋던 시장 왜 지금 기업 실적이 더 나빠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오늘 우연히 뒤적뒤적하던 책에서 얻은 글귀 중의 하나가 주가는 단기로 보면 투표의 결과인데 장기로 보면 저울이다. 그러니까 단기로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거고 그러니 바람처럼 흔들리는데 길게 보면 결국은 자기 무게 달고 간다 이거죠. 누가 어떤 분이 하신... 모르겠습니다. 그냥 책을 뒤적뒤적하다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글귀가 있었던 말씀이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장기로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시각은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사람이 생물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많은 분들이 3% 중에 하나를 구조조정한다고 하니까 네. 하니깐 뭐라고 하니깐 하니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투표로 한다고 하면 누구 쪽에 가장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3% 3명밖에 안 되는데 누굴 뺍니까? 한 8명쯤 빼면 하나쯤 빠져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굳이 하나 뺀다면 긴 프로 2% 중에 하나 빼는 게 뭐 나의 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정프로는 대체도 안 되고요. 없어서도 안 되고요. 눈 건강 때문에 사실은 가장 제일 먼저 쉬게 해주고 싶기는 한데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그렇다. 3윤차 바퀴 중에 제 생각에는 정프로 바퀴가 혼자 있는 바퀴고요. 2% 긴 프로는 양쪽에 2개 있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혼자 했어요. 그러나 1명은 구조조정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3명이서 누굴 빼겠어요? 그러니까 누굴 빼겠습니까? 오히려 1명을 더 보강해서 2분이 한 조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인 1조로. 아침에 2인 1조 아닙니까? 밤에도 2인 1조. 저녁은 두 분이서 한 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데 마땅치가 않죠? 한 번을 새로 영입하기에는? 해야죠. 차근차근해서 아마 또 슬슬 다양한 얼굴을 뵙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요. 오늘 미국 주식의 미시사 장우석 보문자님과 함께 또 즐거운 3교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또 저는 이맘때 글로벌 라이브에서 찾아뵐게요. 글로벌 라이브는 실전입니다. 여러분 돈 잃고 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국내 주식에서 연습하시고 해외 주식에서는 꼭 따오는 거. 이게 좋은 겁니다. 편안한 잠 주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